구금사협의 송일협 교사님께서 집사해 주시겠습니까? 할렐루야! 어둠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취임하시는 정생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시대적인 사면을 타고난 정생 목사님은 이제까지 진리의 정파자로 살았고 또 사시기를 힘쓰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한기총 대표장으로 생식되는 그는 진리의 정파자보다는 진리의 파소뿐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. 특히 진리의 보금 성략의 흠을 들려주시면서 진리의 파소하며 진리의 보금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서 남세계란 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. 새로워진 모습 속에 한기총이 명신봉이 하나님께 시작할 때의 영광을 돌리는 세세대가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국교회에 축하하며 대표장 취임회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